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마지막에 60 나머지 다 나와 선인공이죠 다운다 선인공이죠 다운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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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낸 소매물의 소망 APN 파일럿 시즌 명예를 위한 경쟁 생존을 위한 전투 승무원 마지막 경이 멈출 수 없는 숙명의 패틀로야 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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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세월 생존에 도전에 주인공들에 공개하겠습니다 You're not afraid to die This is a battle cry You're not afraid to die 골 참수링 결심전 수강이 부작질나 이 부분들을 위해서 결심전을 받으시게 됩니다 173개의 팀이 참여하고 이제 소개팀이 결승 무대에서 우승의 영향을 놓고 대결을 다치게 됩니다. 과연 이 무대에서 어떤 대결을 다쳐지며 어떤 역사가 쏟듯이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함처럼 결승전의 문을 열겠습니다. 제가 결승전의 연기 선수들은 정말 미침듯이 연습을 했습니다. 오로지 우승 1억원의 창공과 더불어서 APR 전체의 우승을 내기 위해서 노래를 많이 했죠. 20개 팀들 중에서 이제 한 팀이 그 영광을 노리게 됩니다. 역사적이고 기념기적인 이 시간 이 무대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귀한 분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배틀그라운드로 만든 퍽지주택회사의 김창한대표님의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퍽지주택회사의 김창한대표입니다. 저희 배틀그라운드가 이제 얼리옥셋으로 런칭한지 아직 1년이 안됐고 지금 정식 버전을 런칭한지 1개월 정도 지난 상태인데 이렇게 멋진 경기장에서 경기 결승전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걸 보고서 매우 감격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고 열심히 경기에 임해주신 선수 여러분들이랑 또 이 경기를 만들고 방송해주시는 아프리카 TV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직 배틀그라운드 이스포츠는 이게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올 한해 저희 퍽지주택회사가 최선자에 노력을 해서 관계의 선수들이라든지 모든 관계자분들이 만족할 수 있고 팬분들에게 정말 멋진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이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개발 서비스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긴 기간 경기에 참여해주신 선수 여러분들께서 기량을 충분히 마련하시고 좋은 성적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주택회사 김창훈 대표님의 축하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제 결승전이 기다리고 있지요. 이 무대에 특별한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영상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PlayerUnknown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분들을ял 수 있는 director 예전공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프로젝트에서 아주 멋진 연구가 му가 되기 때문에 더 나은 리플말도 FPS입니다. 진짜 많은 프로젝트를 챕터 통해서 resง전에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쁜sche 오늘의 realise 큰 반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아리의 대표님께서 이 글자 인사의 성공 우주에 I look forward to what you do in the future. The AKL Finals are starting right now. Get ready for the battlegrounds. So soon do it, let's get it. The AKL Finals! The AKL Finals!